알파 세대의 공부법 똑똑하고 재미있어야 하죠 바로 스마트 해법 영어의 스마트 러닝처럼요 학습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1대1로 초밀차 키워해주는 재미로 가득한 새로운 영어 세상 신나는 영어 공부가 시작되었어요 영어 학습의 각 영역을 대표하는 HB 학습 마스터 캐릭터와 즐거운 영어 학습 액티비티를 경험해요 지루할 틈 없이 게임처럼 즐기는 신나는 영어 학습 학습하면 바로 받는 골드로 학습 아이템도 살 수 있죠 학습 마스터 캐릭터가 친절하게 가이드해주고 선생님에게 궁금한 것도 바로바로 물으며 해결할 수 있어요 1대1 수준별 맞춤 코칭에 마스터 캐릭터 코칭이 더해져서 영어 공부에 자신감은 커지고 스스로 영어 공부하는 능력이 빠르게 자라나요 스마트 해법 영어가 더 특별한 이유 매일매일 영어 원서도 있고 원어민과 독서 토론도 하고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내신 대비를 위한 최신 경향의 기출 문제도 풀어요 초등부터 예비 고등까지 현식 없는 진짜 영어 실력 만들기 프로그램 영어 능력 공인인증 시험 형태의 정밀한 진단 테스트로 시작하고 체계적인 학습 프로세스로 학습 습관도 스마트하게 완성! 이제 모든 아이의 영어 공부 걱정은 제로! 해법의 20년 노하우와 에듀테크의 완벽한 만남 스마트한 시대에 꼭 맞는 스마트 러닝 스마트 해법 영어